하도영이 어머 동훈 대신 추선생이 죽을 것이다 아니에요 떨어져서 죽은 게 동훈이라고? 음 그러니까 악몽이잖아 근데 내 생각 뭐 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더 글로리에서 손명호 역을 연기한 김건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역을 맡은 김희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재준 박성훈입니다 최혜정 역의 차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도영 역의 정성일입니다 아 저희 더 글로리 파트 1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고 파트 2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추측과 예측들을 해주셨어요 좀 보신 반응들이 있으신가요? 많이 봤죠 예상치 못하는 것들도 막 댓글에 달아주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했던 것들도 있고 맞춘 것들도 있고 너무 확다리도 있고 그치? 네 그럼 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손명호 사실 죽은 거 아니고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님? 명호 씨 파트 2에서 봅시다 저도 이 글을 많이 봤는데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더블러를 치면 검색어에 손명호가 항상 지금 그치 그치 그 상위권에 있거든요 명호 씨도 대본 나오기 전부터 살아있길 원하셨잖아요 그쵸? 죽는 게 맞다는 건가요? 죽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그 어딘가로 이승과 저승의 사이니까 네 파트 2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머리는 왜 안 자르는데 파트 3 준비하는 거예요? 저 선생 아니에요 농담 동은이가 모든 복수를 다 이룬 뒤에 기억을 잃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동은이가 어쨌든 우리한테 복수하면서 그것도 어떤 불법적인 일이나 범죄가 많다 보니까 그녀가 또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 텐데 기억을 잃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을 잃으려면 뭔가 외부적인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동은이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기억이 있는 거지 그렇게 시즌2가 시작되는 건가요? 아 그건가? 네 다음 동은과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초선생을 동은이라 착각한 연진이가 야밤에 초선생을 습격 동은 대신 초선생이 죽을 것이다 동은이랑 착각하기에는 그러게 너무 동은이 형이 체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너무 웃겨졌던데 오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발상이다 이거는 좀 억측이 아닐까 자 다음 읽어주세요 아 네 사실 고등학생 때 죽은 것은 동은이고 소희가 동은의 행세를 하며 복수하는 거 아닌? 아 떨어져서 죽은 게 동은이라고? 더 큰 반전이 있을 거라는 지금 말씀이시구나 와 이거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어서 뭐라고 하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이거는 좀 너무하다 많이 갔다 많이 갔어 다음 파트2에서 동은이하고 도영이 커플로 이루어지는 거 아님? 디읓 이응 커플 존버? 근데 디읓 이응 커플 존버가 뭐죠? 아니 그러니까 동은이랑 도영이랑 디귿 또 옛날 사람처럼 왜 저래 어우 어떡해 진짜 어머 진짜 왜 저러는 거야 그 커플을 응원하는 글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나도 약간 응원하게 되더라고 뭔가 좀 그치 우아한 그런 느낌 글쎄요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정 성형외과에서 연진이 시술을 받으며 DNA 샘플을 얻게 되고 그걸로 연진의 범죄 증명할 듯 그리고 연진에게는 동은과 똑같은 상처를 몸에 남게 할 것 같음 그러니까 연진이 예쁜 몸에도 그런 거 다 남기게 하는 거지 좀 더 똑똑한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주여정 선생님이 똑같이 복수를 하기보다는 난 그런 글도 봤어 여정이 연진 얼굴로 성형을 시켜줘서 연진 행세를 한다 주여정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동은이 연진이처럼 성형을 한다고? 매일 거울 보면서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몽이잖아 그거는 차라리 연진이를 동은이처럼 성형시키자 그거는 진짜 복수다 동은이 예쁘잖아요 둘 다 예뻐 연진이는? 어? 너 지금 개인적인 어떤 복수라 하면 뭔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어? 더 예뻐졌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예뻐졌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길어다 자 보세요 저런 건 논문 아니야? 포스터를 보면 하얀 나팔꽃이랑 노란 나팔꽃으로 선역 악역이 나누어져 있잖아 갑자기 이제 반말을 노란 나팔꽃 캐릭터들은 모두 하늘을 보고 있고 하얀 나팔꽃 캐릭터들은 아래를 보고 있는데 연진과 함께 추락하지는 않을 듯 또 포스터에서 동은의 목에 덩굴이 슬금슬금 조여오려고 하잖아 동은이도 복수를 이루는 과정에서 불행해진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아 근데 맞는 것 같지 않아? 포스터 보고 어땠어요? 저는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포스터 보고도 추측 글들이 많아가지고 막상 당사자들은 잘 모른다니까 확실한 건 가해자들은 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맞아 근데 진짜 도영이 시선이 다르더라고 나도 그거 봤어 파트 2 포스터도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동은이 진짜 그런 거 잘 만드신 것 같아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게 맞아 맞아 동은이도 복수를 이루는 과정에서 불행해진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어쨌든 복수라는 것 자체가 현남이랑 동은이랑 둘이 그런 얘기하잖아 나중에 미래에 감당하셔야 된다 합법적인 일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 했어요 이모님은 사나를 잃게 되실 거예요 난 그거 진짜 소름 돋았어 아까 얻고자 하면 다 의미가 있는 거 같아 맞아 가해자들 모두 공사 시멘트에 잠기게 된 그 시멘트로 집을 만드는데 하도형 건설사에서 투자를 함 만들어진 집마다 가해자의 이름을 붙임 그렇게 동은은 집을 짓는 꿈을 이룸 웃긴데 소름 돋는다 태정빌라, 재준빌라, 사라빌라 이렇게 되는 거야? 끔찍하다 근데 각자 우리 컨셉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서 약방 여러분들 이리로 오세요 참신하다 이분에게는 작가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용숙 작가의 뒤를 잇는 큰 대작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하도형이 불임이어서 어머 이미 예솔이가 자기 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그래서 하도형은 끝까지 연진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그걸 혼자만 아나? 연진이는 모르고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아요? 내 딸이다 사랑한다 예솔아 근데 연진이가 그걸 알고 전재준을 이용한 거면 진짜 불쌍하다 아 나를 이용했다고? 글쎄 근데 그게 예솔이가 자기 딸이 아닌 건 알아 일단 기분이 나빠 지금 왜 하필 굳이 재준일까? 라는 거에서는 화가 날 것 같은데? 근데 키운 그게 있어 키운 정 맞아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 버리지는 못한다 그냥 안고 갈 것 같아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재준뿐 그래서 재준은 끝까지 연진의 편일 것이다 근데 진짜 재준이 밖에 없더라고 이응이 안 들어가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작가님이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 작가에게 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장치 아닐까? 근데 이렇게 의심할 만하지 재준이 끝까지 연진의 편일지 파트 2 3월 10일에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네 마무리 고맙습니다 동은이 결국 다 용서하고 끝나는 엔딩은 아니겠지 에이 그럼 시작도 안 했지 용서는 없어 용서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용서 받을 수가 없는 지시죠 학교 폭력은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과연 적절한 복수라는 게 있을까 내가 100을 받았으면 딱 100만큼 복수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끝이 없는 거 아니야 동은이가 복수해서 만약에 둘 다 죽었어 그럼 예솔이가 커서 다시 동은이를 복수하는 거야 그러면 동은이 자식이 다시 예솔이를 복수하고 그러면 예솔이 자식이 다시 동은이 더글로리 시즌 몇 가지 가야 되는 거야? 120 정도 근데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글로리는 시즌제로 가면 계속 계속 할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도 복수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이 오늘 읽은 멘트 중에서 적중한 게 있었나? 적중한 예상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댓글은 도형 부림 이거는 아니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판타지 같은 댓글들이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재밌는 것도 있고 진짜 분석적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 거 같아 이것까지 예상을 하셨구나 그렇지 좀 들킨 것도 있었지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거 같습니다 맞아요 아 네 이렇게 많은 추측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파트2에서 동은의 복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See you on Netf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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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